12월 11일 토요일 오후 12시 40분에는 일본 유코하마시 남부와 호지산 근처에서 지진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유코하마와 관련되었던 일본의 지진들을 살펴보면 1923년 9월 1일 관동대 지진은 일본의 중심지인 도쿄와 유코하마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14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사가미만과 다미만에서 12미터에 달하는 쓰나미가 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6년 9월 21일 새벽 1시 21분 16초에 일본 혼슈 가나가와현 유코하마 남남동쪽 603km 해역에서 6.1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었고 2시간 뒤에 대한민국 경주에서도 새벽 3시 36분에 경북 경주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은 9월 12일 발생했던 규모 5.8강진의 여진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유코하마의 얼마 전 지진운을 살펴보면 12월 5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일본 유코하마 남부에서 지진운이 발생을 하면서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진운이란 구름들이 물결 모양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모습인데 이런 지진운이 발견되면 2에서 3주 내에 큰 강진이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에서도 2015년에 전북 익산에서 지진운으로 추정되는 구름이 나타난 이후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주장들이 있었고 2016년 8월 말부터 경북 하늘에 지진운이 보인 후에 9월 12일에 때라 지진이 발생했다는 주장들도 있었지만 지진운은 과학적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진의 전조현상으로 볼 수는 없으나 최근 11월 11일 일본 오키나와 본섬 근처에서 발생했던 규모 6.6의 강진 이후로 일본 전역에서 매우 불안한 지진들이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2월 5일 오후 4시에 발생한 유코하마 남부의 지진운에 대하여 우려가 큰 것입니다. 최근 부리고리 국가들의 지진과 화산활동이 매우 불길한 시그널을 일본에 보내고 있는 것도 오늘 12월 5일 일요일에 발생한 유코하마 남부의 지진운에 대하여 일본인들이 더욱 불안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1월 30일에 필리핀의 피나트보아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최근 부리고리 국가들의 지진들이 유동치는 가운데에 필리핀에서도 최근 26일에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27일에 규모 5.2와 4.7의 강진 그리고 11월 30일에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대국 필리핀의 피나트보아산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4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쪽의 스메로 화산이 대폭발을 하여 13명이 사망하였고 9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현재까지 천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분화구에서 5km 이내에 접근이 차단되었고 추가 대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화산재는 주변을 휩쓸고 인근 면면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집은 화산재와 진흙 더미에 파묻혔고 대형 트럭도 절반 이상 모습을 감췄습니다. 하늘이 제빛으로 물들었고 곳곳에 다리가 부서졌습니다. 이번에 분화한 스메로 화산은 해발 3676m로 인도네시아의 130여 개 활화산 중 하나입니다. 최근 일본 역시도 아소산의 폭발과 최근 아소산과 사쿠라지마 그리고 기르시마산에서 화산성 지진이 9번 발생 포함한 규슈 지역 화산들의 폭발과 이즈오시마 하코네 화산의 산채 팽창 등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화산 폭발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지진과 화산 폭발은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12월 4일 초승달 이후 다리인력에 의한 영향은 며칠 동안 영향을 줄 수가 있으므로 다음 주 초까지는 일본 내 강진에 반드시 대비하여야 하겠으며 과거 2016년 도카라일도 분발 지진 이후 부마모토 때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규슈 지역의 대지진과 화산 폭발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